Тут 돌아오고 있는 건가? 들어왔다 하이 하이 들어왔어요 너무 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촛불 불게요 우리 일단 11월 7일이 묻은 생일 사람 그리고 11월 우리 캐러들 생일 축하합니다 소화 한번 빚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스텝 준비해 준 케이크 보여드릴게요 개구리 꽈차 있죠 네 좋아요 여기 뒤에 Happy Birthday 스텝 준비해 주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저 머리 염새 했어요 지금 약간 무슨 새라고 해야되지 다크 그레이 카키 초로새 아닌데 근데 조금 초로새빛도 나고요 그리고 좀 홀새빛도 있어요 잠시만요 오늘 방송하고 왔어요 새로운 발매 아직 발매하지 않았지만 일부 모델 보셨나요? 저 밥 먹었죠 저 오늘 하루 종일 밥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요새 좀 살 찌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살 좀 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처음 약간 살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생일 선물 뭐 받았어요 생일 선물 일단 쿱스용 모자 줬고 그리고 그리고 어제 제가 공항에서 입던 옷 털 그 옷은 준이용 그 전날에 사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나중에 따로 놀어 나가면 사진 찍고 올려드릴게요 부모님이랑 통화했어요 네 저 일어나자마자 잠도 안 깨는 상태인데 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바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통화 걸고 그리고 아버지랑 통화 걸고 영상통화 했습니다 아 이번 년 좀 생일 나는 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뭔가 예전처럼 아 내 생일이다 뭔가 놀고 싶다 뭐 파티해야 됐다 라는 감정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은 좀 사라지니까 좀 아쉬웠어요 아 왜 내가 이제 생일 나는 게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놀려고 하지도 않지 아 그냥 뭐 생일이 내 어머니 아픈 날이지 내가 뭔가 뭔가 내가 도토별하게 뭐 하려고 하기보다 어릴 때 엄마가 늘 나한테 했던 말은 너 생일 때 어머니가 제일 아픈 날이다 생일 할 때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얘기 하면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음 맞아 엄마가 아픈 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 년에 진짜 생일 딱 오니까 어머니부터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약간 어 1년 동안 조금 성장했고 성숙해졌구나 하지만 어릴 때 그런 생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점점 사라지는 것도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게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음 어쩔 수 없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 뭐 또 똑같은 타지에서 보내고 있고 스케줄 하고 있지만 제 옆에 제일 친하는 멤버와 스탭 계시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감정도 안 느꼈고 그리고 부모님이 멀리 있었더라도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음 뭔가 괜찮아요 마음 너무 괜찮고 그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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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최근에 있던 일을 좀 캐러들이랑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뭐 했지? 최근에 일단 제가 안녕 자네라는 프로그램 나왔었잖아요 캐러들 보셨나요? 저 정말 그거 하면서 너무 재밌는 시간 귀한 시간 분해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내 팬 부모님이 대화할 수 있는 거 되게 신속했고 쉽지 않은 일이었고 사실 나중에도 약간 진짜 제대로 내 캐러들 내 팬랑도 제대로 뭔가 그런 좀 소통을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아직도 내 팬 우리 캐러들 그렇게 많은데 직접 만나서 약간 이런 깊이 대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또 한번 만나뵈고 싶고 진짜 소통을 하고 싶어요 많이 소통하고 싶고 우리 캐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왜 우리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저의 입장으로서도 나의 생각을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나의 생각을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취미 같은 거 있어? 요즘 취미 요즘 취미 요즘 취미 운동 운동 등산 등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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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영어 수업도 시작했는데 그냥 아직 너무 못해서 얘기하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못하는 거를 일단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자신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아 왜 영화 배우려고 하는지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 패션 행사 처음으로 한번 청소를 해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이고 뭔가 뭔가 모델 그렇게 모진 옷들이 워킹하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옷 스타일이나 그런 디테일 같은 거 내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고 그리고 약간 많은 사람들은 그 그 어떤 행사 때문에 같이 멋있게 약간 멋있게 입고 모여다닌 것 자체도 저한테 되게 흥미로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 흥미스럽고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뒤에 파티 있는데 그래서 와서 뭔가 그 디자이너랑 그리고 파리 봉사사람 인사를 하는데 다 영화를 하시니까 말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이제 영화를 배워야 되겠구나 왜냐면 앞으로 정말 패션그룹 좀 많은 행사와 혹은 좀 파리도 나중에 진짜 가고 싶은데 영화 못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 들으면서 영화 다시 아 아 배울게 배우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파리 갈 수 있는 파리 가는 게 제 목표 하나예요 제 꿈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사실 별로 안 힘들었어요 되게 조그만 길어들 뿐이지 많이 안 힘들었어요 노래도 너무 잔잔하고 편안한 노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무대에서 편안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멤버들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 주셨잖아요 웹어스에서 많이 축하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민규가 사진 울리려고 하니까 나는 좀 불안한 거지 어쨌든 얘가 막 찍는 사진 많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명호야 이 사진 어때? 딱 보여주는데 누구야? 진짜 나 줄 몰랐어 너무 너무 예전이니까 그게 그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승관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그때 머리도 안 자르 그 뭐냐 자르지 않았잖아요 엄청 엄청 짧았는데 딱 한국 온 지 한 한 달 두 달? 두 달쯤 되는 거 같은데 그때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보면 와 나 어떻게 이 사진을 가고 있냐 노랬지 그리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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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기실에서 혼자 화장실 나갔어요 화장실 하러 나갔는데 진짜 한 2분 사이에 딱 들어오는데 불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 갑자기 생일 축하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예상치도 못했는데 근데 어? 진짜 다들 막 축하를 해주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니까 또 또 불그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비엔드로 영상을 담았으니까 그때 그때 확인을 해보세요 드림 노래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오지 형 정말 국을 잘 씁니다 그치 모든 사람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일본 별로 춥지는 않아요 한국 중은 더 추운 것 같은데 여기는 괜찮아요 제 글 뭐 있을까 몇 살 됐어? 나 지금 몇 살인지 몰라요? 참 난 한국 나이 26이고 중국 나이는 이제 딱 25이 되었습니다 네 인생 다 25번 생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나이 물어봤을 때 계속 계속 헷갈려 왜냐면 한국 나이는 저는 26인데 근데 나는 이번 생일 되기 전에 24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25살 그래서 약간 생각하는 게 아 이게 배에서부터 세는 거구나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바로 두 살 그치 아 배 태어나서 바로 한 살 근데 나는 생일로 재니까 한 생일 때 한 살 되는 거고 사실 뭐 나이가 상관없으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 이거 검은 새가 아니에요 네 검은 새가 아닙니다 머리 검은 새 아니에요 미영아야 늙었다 그렇게 보이세요? 늙었어요 제가? 같이 늘고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개구리 밥 뭐 먹었어요? 밥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동랑 그리고 마파두프 먹고 그리고 방송국 가고 나서 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또 한 시간 있다가 닭가슴살 세러드 먹고 그리고 무대 오라 가기 좋네 닭갈비 동시락 먹고 그리고 케이크 많이 먹고 그리고 지금 방송 끝나고 운동하러 갈 거예요 운동하고 또 닭가슴살 세러드 하나 먹을 거예요 저는 진짜 평소 도끼 파기 안 먹어 도끼 파기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고 몸 좋아지고 그래서 요새 너무 잘 먹고 있으니까 우리 캐러들도 밥을 잘 드세요 알겠죠 질문 질문 좀 우려주세요 윙크 해주세요 윙크 해주세요 케그 먹었어요 과일 케그 먹었어요 음 푸딩? 푸딩 너무 좋죠 저 어젯밤에 쥐니우랑 버넌이 원천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그런 운천 좋아하는 거 같아요 TMI 하나 얘기했습니다 질문 좀 우려주세요 안나 줄 수 있어요? 안나 줄게요 얘 있으면 뽑아도 해줄 수 있겠다 나는 못하지만 얘는 돼요 나는 못하지만 얘는 돼요 닮았어요 닮았어요 우리 캐러들 우리 캐러들도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까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이번 생일 사실 나로서는 잘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근데 진짜 캐러들 우리 캐러들 더분에 내가 생일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SNS 통해서 좀 찾아보는데 정말 많은 캐러들 광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엄청 엄청 다양하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캐러들 더분에 나는 이 생일을 제대로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캐러들한테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이번에 아침에 엄마랑 통화 엄마아빠랑 통화하는데 나도 몰랐던 뭐 어떤 그 응원해주는 막 사진 엄마아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팬들 어디서 막 엄청 큰 강판에서 너 사진 있다 너 그리고 봤냐 난 못 봤다 그래서 엄마아빠 얘기를 하고 많이 찾아오를 봤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 캐러들 때문에 요새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음 굉장히 마음은 따뜻해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캐러들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우리 캐러들 우리 멤버들 그리고 회사 도와준 직원들은 진짜 저 아닌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지금은 여기 있고 캐러들 수통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생활 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다 여러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 요새 굉장히 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 직업을 하지 않은 이상 내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들 느낄 수 있고 많은 것들 얻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진짜 다 우리 캐러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해주는 우리 캐러들 위해 더 근조적인 사람 될 거예요 많은 좋은 에너지 캐러들한테 캐러들한테 나눠 드리고 같이 좋은 사람 같이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진짜 제 친구로 우리 캐러들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 여기 참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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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벼운 시간 같아요 진짜 우리 멤버들도 다시 재개하고 나서 1년 동안 지금 거의 1년 동안 또 같이 매일매일 스케줄 하고 그랬었잖아요 더 수중한 느낌도 생기고 진짜 우리 멤버 만큼 나랑 친한 사람 없다 지금은 25살인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멤버 보다 더 친한 사람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태 가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면 갈수록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렇게 운이 좋아서 13명 멤버와 같이 이렇게 사이 좋고 이렇게 친하고 진짜 한 명 한 명 다 단둘이 대화를 하면 제 손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친해요 우리 13명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가끔씩 되게 아 나는 좀 그만 좀 스케줄 같지만 하고 쉴 때는 좀 혼자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 어디 가서도 찾냐 그래서 진짜 우리 캐러들 우리 캐러들 어떻게 보면 또 복을 받은 거죠 이렇게 멤버끼리 너무 사이 좋으니까 그만큼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같이 한 게 있을 때 좋은 에너지 계속 줄 수 있는 거고 같이 고인 세븐틴 찍을 때 그렇게 오기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요새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들에도 뭔가 좀 좀 이기적이고 혹은 되게 성교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부딪히면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더 쉽지 않은데 13명 이렇게 사이 쪽에 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육안해주세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캐러들 진짜 어쨌든 우리 이제도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좋아하는 캐러들 좀 어린 친구 있을 수도 많지만 뭔가 저라는 존재으로써 진짜 좀 함께 친구처럼 계속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이제는 솔직히 저는 계속 아티스트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근데 미래의 일도 모르잖아요 진짜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제 힘이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제 요새 그런 마음이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아티스트로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년에 이따가 얘기하고 디노한테... 왜 지금 얘기해 괜찮아 지금 얘기해 편하게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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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왔는데 안녕하세요 또 명호 형 V라이브 하는데 내로 빠지면 좀 섭하잖아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 아는데 아유 잠깐만 오기 봐 너무 놀랐네 너무 오케이 아까 아티스트에 대한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좀 이번 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이돌라는 자체가 되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외모 혹은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저 그걸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부분으로써 근데 이거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 직업 오래 하고 싶고 캐러드랑 오래오래 가고 싶기 때문에 딱 이번 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이돌로서는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일단 꾸준히 초반제는 공감 공감은 정말 초반제고 공감 돼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컨디션 공감 좋은 몸 이런 관리는 초반제고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늘어지고 그리고 점점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이 외모 보이는 대로 그 신성함 혹은 그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살아 종종 사라지잖아 어쨌든 우리 다 늙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능력와 멋있는 태도와 깊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서도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 이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좀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해봤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되게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왜요? 진지하게 잘 듣고 있었는데 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 올해 아이돌을 하려면 너는 그 부분 생각해본 적이 있어? 많이 하지 올해 아이돌을 하려면 사실 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은 정말 특별한 직업이면서도 그 수많은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냥 직업이 하나지 근데 내가 좋아해서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주셔서 저는 늘 맞춰요 내가 만약에 뭘 하든 간에 내 설렘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저는 진짜 크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오랫동안 이 설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돌을 오래 하는 방법은 내가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걸 해보는 찾아보는 방법도 약간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저로서는 이 12명이 너무 고마운 거야 형도 그렇고 참 각자만의 설렘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뭐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 적지 않은 시간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지금은 생각한 거 있어? 지금? 그 이유? 아니면 아직도 있지 있지 내 이유는 있지 나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재밌는 거 같아 무대에서 있을 때는 늘 신입 때부터 관객이 적든 많든 간에 그냥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조명을 받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자체가 너무 좋아 또 요즘에는 뭐 안무도 짜면서 곡 작업도 하고 약간 이런 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의미 있고 재밌으더라고 늘 이렇게 한 자리에 계속 난 이걸 못 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약간 이런 기분은 난 못 참겠어 그거는 그거는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나도 그게 못 해 그게 지루함을 느껴 그러니까 재미없고 맞아 안정감 나는 약간 안정감 느끼는 순간 불안해져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안하면 불안해져 왜냐면 재미없고 더 흠이 안 생기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약간 새로운 거를 찾으면서도 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요새 마음을 되게 안전적이고 그러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이어도 이번 연예 계속 찾았는데 나는 확실하게 많은 사랑 받을수록 더 좋은 에너지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근데 그게 꼭 노래와 춤을 이 싫어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서 여러 범행 모든 범행으로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근정 에너지 줄 수 있고 그런 사람 되고 싶게 되었어 이제는 그래서 약간 요새는 이 직업에 대해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래오래 캐러들한테 부담을 하려면 같이 가고 싶으면 일단 내가 계속 충전을 해야 우리 캐러들도 계속 나를 봤을 때 어? 얘는 좀 달라졌네? 얘도 이런 재미가 있었네? 명호도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네? 너무 멋있다 계속 새롭고 뭔가 의미 있는 에너지를 주어야 나는 오래오래 관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나는 팬들한테 그런 말도 했었어 만약에 나를 좋아하지 않고 떠나면 어떡하냐 어떤 팬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 나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 너무 박수치고 싶다 왜냐면 나로서 흡수되는 부분 다 흡수되고 더 이상 약간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 없기 때문에 한 걸음 충전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나를 안 좋아하고 누군가 다시 좋아하든 하면은 근데 안 그러기 위한 내가 더 더 발전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도 한 단계 암호락하지 않을까 나로서 계속 꾸준히 느끼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런 거야 근데 나도 형 좋아하잖아 나한테 어떻게 보답할래? 보답 좀 해 봐봐 너가? 나한테 보답 좀 해줘 너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 그건 보답이 안 돼 그거로서도 감사랑 잘해 아니야 그건 달라 그잖아 어떻게 보답해? 나한테 사줘 사줄게 내가 뭐 너한테 돈 허거 사줘 허거 야 허거 내가 만들어 줄게 아니 만들지 말고 사줘 야 나 좀 해 그러니까 형 허거 만든 걸 본 적이 없다 형 중국 요리한 거 내가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야 우리 인도어수 갈 때 아 너 한 번도 안 먹었구나 너 늘 자 아니 인도어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쿱스는 다 얘기했잖아 갔다는 얘기만 했지 뭘 했는지는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뭐 이정도는 다 예산치 왜 그래도 너 큰 인도어수 명호야 뭘 잘못했어 아니야 제가 많이 밥을 했어요 인도어수에서 기대해주세요 밥 많이 했어요 맛있어서 나 먹었어 너 먹었어? 그래 늘 내가 할 때 너 자고 있던데 아니야 나 먹었어 먹었어 그래 근데 이거 스태프분들이 준비해주신 거야? 응 케이크도 개구리로 다 준비했어 아 진짜? 응 케이크가 개구리라고? 응 오늘 명호 형 선물 케이크 많이 받네 오 진짜 개구리네 근데 어쩌다가 형이 개구리가 됐냐? 이 스토리도 우리 멤버들도 모르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비보행 할 때 그 스프림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되게 멋있었어 아 그 카미트 그 캐릭터가 있잖아 그게 힙합 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캐릭터야 어 그걸로 푸살 해 푸살? 푸살 말고 그 사진 아 푸사 푸사 푸사를 하는데 나는 이제 계속 그걸 했지 어 그래서 어떤 날에 이제 친구 내 이름은 내 진짜 이름 안 부르고 개구리가 부르기 시작된 거야 음 그래서 내 친구부터 이제 너는 이제 개구리야 음 거기서 나는 생각했지 어? 아직은 나는 나랑 약간 내 캐릭터 동물 캐릭터 하나 없는데 우리 멤버들 다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그때는 없는 시점이야 그래서 어? 나 개구리 하면 되겠다 멋있잖아 이 캐릭터가 그래서 계속 이제 개구리라는 캐릭터를 이제 밀고 하는데 점점 닮아가고 있네 음 그러면은 저 초콜릿 먹고 싶다 뭐 초콜릿 세탁 먹을래? 아니 하나 먹어 아니 저기 개구리 옆에 있잖아 개구리 이렇게 옆에 딱 대봐 옆에 아까처럼 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잘 나올 것 같은 표정 지은 다음에 개굴개굴 해봐 개굴개굴? 개굴개굴 한번 해줘 어떻게? 개굴개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개굴개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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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생일이잖아 뭔데? 오렌지 사탕 명호야 잠깐만 댓글 하나 보자 간만에 사탕을 먹을까 초콜릿 명호가 명호랑 결혼하기 위해 한 고가지 술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이제 오리지 말라고요 이런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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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왜? 결혼 결혼? 결혼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그만큼 형이 좋다는 거지 뭐 참 참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푸딩 먹었어? 푸딩 먹었지 어제 어제 그래? 편의점? 아니 오늘도 먹었어 오늘 호텔에서 시켰어 호텔 쿠키 맛있어? 맛있어? 명호야 그러면 내년에 몇 살이지? 지금 한국 나이야 아니면 그냥 중국 나이야? 한국 나이 26시고 지금은 25번째 생일 그럼 내후년이 지나가 내년이 지나가 2023년이 됐어 형 몇 살이야? 한국 나이로 지금 2023년 아니야? 2022년 2020년구나 뭐라고? 2023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형은 몇 살이야? 스물일곱지 스물일곱 근데 형은 스물일곱이 뭔가 어색하지가 않다 워낙 그 계속 그 깊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30대 될 거 같은데 30대 넘은 거 같아 마음은 계속 깊어져야지 하지만 아직은 나이는 어리지 배살까지 살 수 있다면 지금 4분의 1 살았어 너는 5분의 1 살았지 너도 나 살살 안 나? 나 살살 안 나잖아 우리는 내 생각 우리 이 시대는 거의 다 배살까지 살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점점 기술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명호 형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형 동생이 이제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그게 있잖아요 예의라고 한국인데 이게 중생이 그렇게 좀 없다고 했나? 한국보다 좀 그치 이긴 한데 막 그렇게 딱딱 정해있지 않은 느낌 그치 그런 걸 제가 문화를 좀 느껴져서 그런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명호 형한테는 사실 형 같은 형이지만 물론 저도 형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뭔가 말투나 대하는 사소한 행동 그런 것들이 되게 형 형 때나퇴하는 그 존대에 가까운 태도를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형은 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치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 뭔가 저는 형이라고 생각해서 더 막 물론 그런 얘기는 차리되 형이라고 해서 더 나보다 나은 사람 뭐 동생이라고 해서 나보다 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딱 사람으로 보는 사람인데 나는 그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약간 이게 어쩌든 한국 영화가 그거잖아 나는 그게 하면서 내가 흉들 혹은 누나들한테 대할 때는 되게 예의를 지켜 그런 부분 근데 동생을 할 때 오히려 친구 되었던 것처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내가 약간 그렇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해 그래서 나는 나는 되게 잘 예의 지켜 흉들 뭐 누나들한테 되게 예의 잘 지키고 응 근데 좀 동생들이랑 친구들은 최대한 친구처럼 지나는 게 편해 응 맞아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저도 친동생 있잖아요 응 근데 너는 흉처럼 하잖아 친동생한테 어렵네요 이건 친동생은 어려워 친동생은 어려워 친동생도 다른 얘기지 진짜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흉이지만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너는 좀 더 친구 가져와 아끼는 마음으로써 인생 너가 그만큼 좀 살아오는 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동생을 지켜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사람이라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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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좀 그런 걸 빼려고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오늘 이제 2022년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두 달아마치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생일이 이제 꽃자락이 있으니까 그렇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이렇게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형 자신에게도 될 수 있고 나한테 될 수도 있고 해주고 싶은 말 개구리한테도 될 수 있고 해주고 싶은 말? 응 나는 지금은 당장 해주고 싶은 말보다 저는 그냥 늘 그때그때 얘기하고 표현하려고 할 테니까 음 지금은 그냥 뭐 갑자기 하는 모르겠네 응 한 난 응 한 난 즐겁게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 같아 무슨 일 주어져더라도 거기서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살고 있어 요새 응 뭔가 큰 목표보다 그때그때 작은 목표를 좋아해서 달려가는 게 좀 더 응 맞아 맞아 많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좀 더 큰 목표를 위해 종종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저는 요새 또이 또이 나 그래도 중국어 1급을 받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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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국어 저 완료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너 요즘 중국어 배운다면서 나 중국어 배우죠 그리고 그냥 그럼 너 팀에 중국 멤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도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별로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귀찮아해 내가 중국어 음악 말 걸잖아 그러면 이제 스케줄 하는 도중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중간에 자는 척 하는 것도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 타이밍가 안 맞았던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이건 진짜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좀 더 할 말이 없네 근데 요즘 형 머리색 마음에 들지? 지금? 응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색으로 좀 하는 거 보니까 형이 지금은 어두운 색이잖아 계열은 똑같지 않아? 그 파란 계열 뭐 지금 팬들 다 검은색 머리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검은색 아니라고 지금은 검은색 아닌데 응 이런 색이에요 이게 뭐죠? 오션부 이게 좀 카키랑 비슷 좀 다가가 있지 않냐? 카키 오션부 카키는 초로색 계열인데 그렇게 섞잖아 애쉬 그레이 뭐 이런 것처럼 몰라 그냥 그냥 원래 머리가 파란색니까 이렇게 덮이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 머리 뭐 그러니까 머리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같아서 머리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머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지 어떻게 더 새로운 모습을 줄 수 있을까 어쨌든 컨셉은 늘 비슷한데 이렇게 머리라도 생소함을 줘야 우리 캐롤들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못 버텨서 이렇게 어두운 색을 덮었어요 안 돼 버티자 버텨 알았어 머리한테 명령을 해요 뇌에서 그거는 안 돼 그래 나 이제는 외부해야 돼 그래 외부해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디에이티 형 요즘 운동 진짜 심해요 여러분 디에이티 형이 몸짱이 걸려 그래요 몸이 진짜로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예전에 같이 운동할때도 힘들다고 막 하면은 제가 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뭐 원하지 않으면 저는 많이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더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받아요 저랑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공감대가 맞잖아 운동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니까 형이랑 더 자주 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그치 그래서 요즘 참 좋아요 형이랑 운동했을 때 뭐 이렇게 보조라고 하죠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잘해주고 고마워 아무튼 그래 멋진 귀요미니까 몸도 이제 몸은 멋진 눈이에요 몸은 멋진 눈 몸은 멋진 눈 이제는 멋있는 귀요미 멋있어 되는 거지 뚜 뚜 뚜 간다 아무튼 너 이렇게 처음 비해 이게 뭐냐 생일 라이브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다 진짜? 생일 라이브는 처음이지 늘 혼자 했지 왜 이렇게 형 작년 이 때 내가 좋은 곡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혼자 라이브 하다가도 한 명씩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 조금 그렇고 그치 난 생일 라이브는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한두 명씩 와서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좀 바꿔주고 확실히 분위기가 바꿔줬어 나 일부러 그렇게 해서 좋았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맛이 있으니까 또 아무튼 뭐 그래도 마무리는 혼자서 하시는 게 알았어 잘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의논해야지 이따가 지금? 이거 끝나고 오늘 어디 하는데? 나 오늘? 나 오늘 가슴 나 어디에 했어? 알았어 가 내일 등? 나 어디에 했는데? 내일 해도 돼 알았어 됐어 아니다 안 돼 가 그래 그래 너 잘 거지? 아니 나 일단은 씻고 좀 쉬다가 자야지 지금 자면 형 큰일 나 알았어 잘 자 저거 연락해 아 맞다 나 인사 내야지 캐럿들 명호 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끝 요새 디너랑 많이 붙어요 같이 등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모든 저를 생일 해주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뭐 최근에 스케줄도 많으니까 건강 잘 챙기고요 제가 잘 챙길게요 안녕 잘 자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찾아올게요 오늘도 잘 자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굿나잇 잘 자요